그런데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경계를 하면서 말씀하신 면에서 선수들을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자,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중앙대 이진석 던졌는데요. 들어갔다 나오고 팀이 들어갑니다. 자, 이 부분을 인정을 할 줄 알지 봐야 되겠는데요. 자, 역전하고 3포털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. 이정현, 이정현! 아, 대단하네요. 자, 지금 허웅 선수도 그렇고 엄수성가락을 지켜드는데 야, 저 상황에서 저런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네요. 아, 대단하네요. 네, 대단하네요. 네, 다단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